2번 단식 매치 듬볼 마무리 듬뿍 강동수 강동수 이번에 네트에 가로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형 선수에게는 좀 더 긴 호흡이 필요할텐데 네 그렇습니다 뒤로 몰라나있는 강동수 이호윤 여기서 넘어 한점을 뒤져있는 이호윤의 서비스입니다 이호윤 득점 동점상황 강동수의 서비스 여기서는 좀 무리였을 강동수의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군요 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5대5 동점 벗어납니다 강약조절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호윤 оз 강동수의 서비스 리시브가 되지 않으면서 아무래도 강동수 선수는 지난 시즌에도 리그를 경험해봤고 약간의 긴장감은 이호윤에게 있습니다 밀고 당기는 섬 이호윤의 포인트입니다 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호윤의 서비스입니다 강동수 포인트를 챙겨 옴밍동수입니다 강동수 선수는 알고 있고 그거를 과감한 커트로 승부하고 있어요 바짝 붙잡고 강동수의 서비스 강한 공격 이제는 승부수를 띄워야 하는 이호윤인데요 이호윤 득점합니다 동점이 됐습니다 이번 3구 공격은 네트를 타고 밖급 써나갑니다 서브는 이호윤 강한 공격을 Charter가 깍아갔는데 아 보컬 도전 보여줍니다 강동수 한 점을 챙겨갑니다 스포2 보여집니다 네 예 이호윤의 서비스 아 아 아무래도 그건 훈련을 통해서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보스 변화 회전 아 아 아 아 디펜스가 좋았습니다 지금 점수 안점차 아 아 아 이번 차 baker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아 점수는 9대 8이고요 이호윤 선수가 동점을 노립니다 이호윤 9대 9대 9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강동수의 서브 게임 포인트 강동수입니다 기회 강동수에게 있습니다 강한 공격 협발을 보는군요 듀스 10대 10 듀스입니다 이호윤의 서브 방향을 틀어봤는데 적중합니다 게임 포인트 이호윤 강동수의 승부수 듀스를 만들었습니다 서비스를 준비하는 이호윤입니다 벗어났습니다 엔드라임 아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강동수 포인트를 챙겨갑니다 강동수 포인트 탑 스피드로 상대를 어려 서비스 이호윤 야 그쵸 7구째 맞지 않습니다 서비스 이호윤 네 그쵸 강동을 선택했지만 벗어나는군요 3대1의 스코어입니다 강동수의 리드 소릴 정동수의 diferen 1대2 3대3 altura 2대4 icket 스타트 3구의 변화에 의한 3구 공격이 필요해 보입니다 2구의 변화에 의한 3구 공격 강력하게 꽂히고 있습니다 아 찬스볼 놓칩니다. 2호윤 그렇습니다 동점상황 강동수 서브 3구 당첨! 이호윤의 퍼엔드 네트에 가로막힙니다 이호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바꿔내면서 한 포인트 딱 풀어나갈 수 있는 적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 점 차입니다 이호윤의 서브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동점! 상당히 중요한데요 강동수입니다 아! 아! 분명 유리한 상황입니다 아! 첫차 경기 이호윤의 서비스 아! 아! 감동수다.